으 으 이렇게 쪼같습니다 4 아 장애 마요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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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오오 으 아 아 아 아 오 비가 얼마나 세게 오는지 얼굴을 맞으면 그냥 기사되게 만든 것 마냥 바쁠 정도로 비가 세게 왔어요 라고 오늘은 저의 포기 상태였었는데 다행히 비가 붙여주고 지금 좀 굵은 것들이 섞여서 다 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저는 동영상을 보신 거 속이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절대 삭제는 안하고 편집도 안합니다 편집이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을 거에요 초보자분들도 제가 낚시를 보고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좀 들어주세요 구독자가 만약에 천명이 넘어야 제가 인터넷 생검색을 할 수 있고 지금ually 455명인가 그렇게 안돼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댓글이 천명이 조선 ve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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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낮좋아요. 기운 먹기도 좋고 열심히 빕니다. 편의점에서 점심을 잃어버리죠. 이제 다음은 대출물에 가득한 물을 올려주고 위치에 덮고 속삭이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끔고 낚시파를 하고 집어둔건데 사이있는거에요. 몸만 온다고 하면 크게 들어가는건지 못쓰러울 수 있겠죠. 역세기 초대 끝신경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저거도 너무 부족해서 종질대를 샀어요. 종전지를 하는 약정도 좋아요. 종전지를 하시면 종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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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질할 때 붙잡아가는게 일부러. 오는게 될 때. 오는게 될 때. 오는게 될 때. 종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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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밑불이. 얼필해서 지금. 다 들어가서. 비싼. 오는게 될 때. 지금은 무심식을시지. 대부분. 대부분. 오늘 많이 아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저도 말을 듣는데도. 오늘 굴배에 준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했어요. 저들에게는. 그죠. 조금 고생했어요. 바람은 불고. 화도 조금 있는데. 이것 정도는 뭐. 물론 다 닦아질 수 있어요. 아까는 비오, 바람 불고, 아우 엄청나세요. 낚시, 군들지는 곳들은 굿질로 그냥. 굿질로 시켜드려요. 굿질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굿질로 가보니까 땡겨보네요. 굿질로 가르침가 한쪽에 있는 굿질로 잘 살고 있어요. MBC전과 서울개의 중은. 한국항공장CV로 제어하는 곳은? 굿질로 가르침는 곳은. 굿질로 가르침도 공간이 높아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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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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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제가 콤바공연을 하는데요. 콤바공연을 하면서 생방송을 했었어요. 오늘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생방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생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죠. 또 이걸 끊고 다음에 다시 다음번에 조금 더 큰 편집이 되니까 지루에서 계속 보려는 건이 진짜 낫지 않지만 이게 나올 때만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게 아니고 저런거 그냥 좋은 시간대 포올로다가 찍어주니까 특히 초보자 분들을 여겸 할거에요. 자영웅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